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신규 상장입니다. 스코넥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소재 콘텐츠와 게임들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VR, XR, 게임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모가의 2배인 2만 6천 원의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코넥 코스닥 상장 첫날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 2배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도 워낙 많으니까요. 사실 여기는 VR 기반에서 가상현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전시 같은 것도 메타버스로 요즘 많이 하는데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47억 원 정도 나오는 업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지난달 17일, 18일 이틀 동안 기관수 예측을 했었는데 1,716곳이 참여를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1,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이 1만 2천 원이었는데 이걸 초과해서 1만 3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로 1,751대 1로 기관과 비슷하게 경쟁률이 나오면서 굉장히 흥행이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혹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지금 1.5%까지도 위꼬를 굉장히 길게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페이스북 모회사, 이제 메타라고 불러야겠죠. 간밤에 26%나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영향,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모가 2배로 시작을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가 될까 싶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예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게 사실 설 연휴 미국 증시 반등한 부분도 있었고 좋은 분위기도 있었는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크게 빠지면서 이거 메타버스 관련 주니까 안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월가에서도 이게 시장 전반의 이슈냐 아니면 메타에 한정된 이슈냐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보면 하나의 사례로 작용하지 않을까. 결국 이 결과만 본다고 하면 메타의 이슈일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실 메타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이런 것도 불확실하다 이런 것도 공격을 받지만 페이스북 자체가 굉장히 다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펀더멘탈 자체가 페이스북이 좀 악화된 거 아니냐. 광고 시장에서 유튜브나 이런 알파벳에 비해서 굉장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거나 이런 건 한 건 아니고 아마 페이스북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거고 시장도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작년에 상장했는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학습 효과도 오늘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또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상장을 준비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 흐름이 계속 좋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나 이럴 때 상장한 그런 비상장 기업들도 좀 눈여주게 볼 만하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